국물 떡볶이 오늘의 시간이 지내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방송은 매우 고소한 식감 양념이 너무 고소해요 양념이 흐뭇한 양념을 담겨요 양념을 담그고 양념을 넣어서 고추가루 볶은 다진마늘 다진마늘 양파 김을 넣어서 마늘 스팸 고추 계란물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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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늘 많이 넣어요 마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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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강 코코 치킨과 감자 참치 치킨 치킨 닭다리 치킨 치킨 양념장 김치 짜리 오징어 고기 고기 계란말이 고기 고기 고기맛 마늘도 꿀가루 고추 건강한 팽이버섯